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야 내가 비록 술은 차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내가 저들의 통수를 친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사기결혼한 여자의 최후. 원제. 이게 사기결혼이래요. 말이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랑이 자꾸 저한테 사기결혼이라며 사람피를 바짝바짝 말리는데요. 아니 이제는 시대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근데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뭐가 사기라고 하는 건지 정말 모릅니다. 나는 순수해.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글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저들에게 사기를 친 건지 아니면 이 인간들이 미쳐가지고 짝짝공을 해가지고 엄한 사람을 잡는 건지 판단 좀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8천 조금 넘게 모았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월수입은 한 500정도라고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둘이 합쳐가지고 매달 적게는 한 500정도 많게는 800정도씩 모으기로 약속을 했더랬죠. 그런 뒤에 결혼자금으로 한 3-4천 정도면 되겠더라구요. 우선 1600은 경찰 구입 비용으로 지불을 사용을 했고 또 3000만원 정도는 친정에 맡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개인자영업인데요. 이게 경기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월수입이 평소보다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본인이 모은 돈 1억 6천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과 은행 대출 8천까지 해가지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4억짜리.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서울 아니야. 8천만원 빼면 총 어쨌든 신랑은 3억 2천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벌써 결혼식을 올린 이 마당에 갑자기 혼수만 해온 것도 죄인이라면서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또 돈도 그래요. 또 월수입도 결혼하기 전이랑 그때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르다고 하면서 대놓고 폭언해 고함도 지르고 막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 생일인데 이런 날에 축하를 받는 건 고사하고 이런 아침부터 사기꾼의 미친년이 되고 나니까 일단 저도 저지만 도대체 이 일을 저희 부모님한테 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아 또 있습니다. 왜 외제차를 안 사고 경차를 샀냐며 차 같지도 않은 걸 샀네? 어쩐니 저쩐니 이러면서 시댁에서도 지금 걔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비록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식을 올린 지 벌써 한 달이나 됐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여기서 제가 해온 것들만 빼가지고 도로 나가버리면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걸까요? 이 사람이 소속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 걸리면 큰일이 생기고 그런 겁니까? 아니 그전에 왜 이걸 보고 사기라고 하는 걸까요? 나 진짜 미치겠거든. 대체 뭘 어찌 뭐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터질 것 같아. 제발 좋은 부탁드립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댓글 1번. 아니 근데 쓴이 그 삼천은 도대체 왜 친정에 주고 왔어요? 남편이 딱 두 배를 모았고 시댁에서도 지원을 했다. 그러면 님도 그 8천만 원 온전히 다 들고 갔어야지요. 네가 말을 한 거잖아. 아니 그래 자영업이 경기 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모아놓은 돈을 오픈한 액수보다 훨씬 적게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님 이거 사기 맞아요. 속였잖아. 2번. 응? 님아 이거 사기 맞습니다. 8체를 모았고 월 수입이 500이라고 했으며 보니까 차도 그래. 외제차를 사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친 것 같은데. 어? 맞지? 까이까이까이까이.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삼천은 친정에 줘버리고 차는 외제차가 아니고 경차라. 거기다가 월 수입 500이라고 하더니 까고 보니까 형편없더라. 이야. 남자는 쓴이가 하는 말만 믿고 총 4억에서 대출 8천을 뺀 3억 2천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건데 여자는 3천만 원을 딱 하니 친정에 주고 왔다고. 미친. 이건 나도 개빡치겠는데. 참고로 나도 여자예요. 용서가 안 된다. 대댓글. 아니 잠깐만. 사기를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니네 친정에 3천만 원 그건 왜 준 거야? 이거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차. 차 갖지도 않은 걸 결혼할 때 차 사왔다고 한 거야 지금? 아니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데? 예물로 쓰부다이아 주고 나는 다이아 해준 거다. 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 지금? 쓰부다이아 그거 아닙니까? 큐빅 비슷한 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건 아니겠죠. 2번. 그러네. 본문 글이 좀 이상해가지고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 댓글이 맞네. 남자 쪽에선 본인들이 그리 했듯이 여자가 그 8천만 원 그리고 여자 부모가 보태가지고 차도 한 대 해오는 줄 알고 있었던 건데 미친. 되레 지가 자기 부모한테 삼천을 주고 왔다고. 거기다 차도 그래. 부모가 사준 게 아니고 남은 5천에서 사오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이거 완전 사기네. 옆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개사기예요. 3번. 아니 그 8천이라는 돈을 온전히 다 들고 왔다 해도 남편 1억 6천 시댁 1억 6천 총 3억 2천에 비하면 4분지 1밖에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삼천을 또 횡령을 했다고. 빼돌렸어. 그리고 둘이 합쳐가지고 저금하기로 했으니까 각자가 내야 할 금액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 수입이 팍 줄어버렸으니 당연히 그것도 같이 줄었을 거고. 사기결혼? 뭐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남편 쪽에서는 전력을 투자했는데 여자는 뒤로 돈 빼돌리고 왔다는 게 이게 괘씸해서라도 절대 말이 곱게 안 나가야지. 개쌍욕을 쳐먹어도 싸다 이겁니다. 4번. 님아 그 삼천이 전부 다 현금이라서 집에다 그냥 두면 누가 훔쳐갈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뭐 친정금구에 넣어두고 온 겁니까? 5번. 저기요 쓴이 이거 사기 맞아요. 계산해보니까 남자는 3억 2천을 들고 온 건데 쓴이가 8천 모았다면서 그걸 또 들고 오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 결혼해 사용한 돈은 겨우 4천만원 정도잖아요. 만해봤자 5천이네. 아니 대체 3천은 왜 친정에 맡겼어요? 뭐 거기 맡기면 이자를 줍니까? 그리고 평소 월 5백. 나는 이것도 좀 어이가 없네.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수입이 적어졌다고요? 지금 이걸 우리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네 남편도 못 믿죠. 쓴이 말에는 지금 신빙성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래도 님이 여자니까 여자니까 여초인 이곳에서 겨우 이 정도인 거야. 만약 남자가 이런 글을 썼다면 남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상님들까지 다 욕 처먹어요. 와 이거는 내가 남자라도 바로 고소하겠는데? 어? 민사 가겠어. 6번. 어 지금 댓글을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친정에 주고 온 그 3천만원에 딱 꽂혀있는데. 나는 말이지. 그 3천만원보다 저 월 수입 500. 이게 뭔가 더 거지같고 쎄하다 이거요. 비록 이게 내 뇌피셜이지만 평소 이 여자는 500을 쭉쭉 벌어온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500을 찍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나는 월 500을 버는 여자야. 이렇게 스스로를 올려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시궁창이거든. 이제 막상 결혼해가지고 매달 500, 800 저축을 하려니까 똥줄이 타는 거야. 못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친정에 맡기고 왔다는 그 3천만원 말이지. 이거 그냥 애초부터 없는 돈. 어? 즉 구라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7번. 아니 남자는 대출을 빼고도 3억 2천을 해왔는데 쓴이는 꼴랑 8천을 가져오면서 거기서 또 3천을 빼돌렸다고. 아니 대체 양심은 어디다 팔아버린 겁니까? 그 3천이랑 같이 빼돌린 거야? 아 진짜 웃겨. 남친 부모는 1억 6천이나 지원을 했는데 너는 반대로 니네 부모한테 돈을 주고 왔다고요. 뭡니까? 네 부모만 소중한 거야? 아니 그 전에 잠깐만. 8천 있던 거 맞아요? 8번. 분명 총 8천이라고 했는데 5천을 들고 온 거면 사기 맞지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5천만원밖에 없다라고 하든가. 아니 이 그지같은 사기꾼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많은 거예요? 쇳바닥이 너무 길어. 내 댓글.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5천만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가 거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8천이다라고 했겠죠. 왜? 그나마 이게 좀 안전하니까. 즉 이거는 처음부터 상대를 기만한 게 맞고. 당연히 사기예요. 9번. 수입은 평균 수입을 얘기했어야지. 솔직히 말해봐. 너 최대로 많이 벌었을 때가 500만원인 거지. 아니 도대체 친정에 3천만원을 왜 보관하는 건데. 거기가 금고냐? 야 너 솔직히 그 돈도 없지? 누가 봐도 전부 다 거짓불헝이고. 그러면서 일단 식만 올리고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던 거지. 딱 걸렸어. 이 사기꾼아. 끌이 끌이 끌이. 추가.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자꾸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댓글들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내 말을. 저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왜 자꾸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사기를 쳤던 적이 없다고요. 댓글 1번. 뭐? 힘드니까 닥치라고? 이거 이거 완전 개또라이네. 2번. 돈도 없는 게 개념도 없니. 아니 사기를 떠나서 애초에 이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안쪽팔릴까? 아니 도대체 나이를 쳐먹고 왜 그러고 사는 거야? 3번. 이야 이 여자. 사람들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아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기친 거 맞잖아요. 통수 후렸잖아. 어? 지금 본문 봐봐. 말의 앞뒤가 다르고 하나도 안 맞다 이거야.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요? 담아. 누가 뭐래도 문제는 네가 만들었어요. 네가. 어? 4번. 알았으니까 글싹하고 튀지 마세요. 내가 바로 올립니다. 5번. 미친 건가? 아니면 기본적인 산수도 못하는 거요 뭐요. 야 니가 사기친 게 아니면 세상 천지 어떤 게 사기냐. 어? 사기 그릇이 사기냐? 6번. 보니까 이제 곧 현타 오지게 와가지고 글싹티. 빤스런 할 게 뻔하니까 저도 긴말 안 하겠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얼른 납작 엎드려서 석고 대제하세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니가 살 수 있는 길. 7번. 아무리 그래도 폭언은 안 됩니다. 얼른 녹취하고 증거 수집부터 하세요. 뭐 사실론이야 정리를 하면 되지만 저놈이 너무 괘씸하니까 위자료라도 받아가야겠죠. 안 그래요? 녹취하세요. 내 댓글. 뭐냐 이거 지금. 내가 뭘 본 거요? 8번. 아니 근데 쓰니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기 본문에다가 그래도 서울은 아니야. 이건 도대체 왜 쓴 거예요? 저도 이 글을 만들면서 그게 느껴졌는데요. 댓글도 역시 그런 말이 있네요. 좀 보통 남자들 쪽에서 그런 게 많은데 특히 좀 허세가 많고 허영심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정체가 불분명한 이상한 일 같은 거 하면서 카톡 부사 이런 데다가 내년에 큰 거 온다 긴장해라 이런 이상한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애들 보면 막 자기가 한 달에 천만 원 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보면 천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 한 번 벌어본 적이 있는 거야. 한 5년 동안 삽질해가지고 딱 한 번 천만 원 벌어본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들을 하더라고. 아마 이 쓴이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주작이면 좋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응? 의리